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새벽 4시 기준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베트남 동쪽 해상에 커다란 구름 덩어리가 보이며 이것은 91W 열대요란이 TD-13W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이 열대저기압은 베트남 중부지역 육지에 이미 거의 도착한 상황으로 육지에 바로 도착하게 되면서 계속된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워 보이며 결국 14호 태풍 고인후로의 발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대저기압 역시 강력한 강풍과 폭우를 뿜어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과거 태풍들에서 자주 보아왔던 중국 상하이의 육지에 상륙 후에 다시 바다로 나온 후에 급속도로 재발달을 했던 것처럼 이 열대저기압도 다시 바다로 전향하여 나올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 화요일 새벽 4시 기준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현재 베트남 중부지역 해상에 열대저기압이 보이며 괌 동쪽 해상에도 92W 열대열한 태풍의 씨앗이 옐로우 서클로 표시되며 추적 감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9월 25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에도 베트남 중부지역 해상에는 열대저기압 그리고 괌 쪽 해상에서는 저기압이 보입니다. 유럽중기애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은 열대저기압은 14호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북부 하노이를 거쳐서 라오스를 열대저기압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폭우와 돌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발생 예측이 9월 26일 화요일 새벽 4시 기준 또다시 유럽중기애보센터는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기상청에서는 10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경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여 일본 동북지역 원해상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